니누꼬 야 어? 뭐꼬? 열흘들 나갔는데 하나도 못 팔았네 정신 다 사왔고 나 뭐합니까? 계산이오 반품이오 아이고 반품은 선쿠프다 내 똥 싶은 표정은 안 비고예 손홀씨를 이리 짧게 놀쳤나면 어쩌노 자 고물에 기름칠 들어갑니다 섭사하게 세 마리가 있었습니다 맛있네 그만 좀 하세요 지랄같은 세상이 더 내 편이 아닌갑다 공주 절대 안 잊어버릴 이름이네 고맙습니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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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호 να籍brurez 첨예